이단 씨는 혹시 누구랑 작품을 한 번 해보고 싶은지? 제가 로코가 정말 해보고 싶은데 저는 로코 장인이신 분과 하고 싶거든요 누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 또 서준 오빠가 박서준 로코 장인이시잖아요 산마위 네, 그래서 같이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, 김지원 씨 애교를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이단 씨가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 척 하는 거라고 그니까는 에라도 힘들어 아, 근데 나도 진짜 난감하다 난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꼰대 그거를 사람들이 막 이쁜 척 하는 거라고 그니까는 다인이는 너무 힘들어 야, 진짜 잘한다 잘한다, 진짜 잘한다 야, 그 중간에 야, 그 중간에 변환이 야, 그 중간에 변환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니까 다들 욕심이 생기겠는데 잘하신 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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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이 주인척은 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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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힘들어. 흥흥. 오. 귀여워. 완벽해. 아니 진짜. 했죠? 안 했어요. 아니 이거 어플로 해보신 것 같은데. 어플로 한 번 했어요. 아 그죠? 아 그죠? 오. 딱 하려 씨만의 그 느낌이 있네. 리허설 했네.